이재명 당대표 채포동의안 포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 협의의 입장문 지난 2월 27일 사상 초유의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포결 과정에서 우리 당 일부 국회의원이 의총과 당의 총의와 달리 투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국민과 민생에 대한 책임 방기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난방비, 전기세 급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현실이 된 민생위기, 밀려오는 경제위기를 외면한 채 오로지 정적재고용 공작수사만 일삼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압도적 부결로 사법정국을 마무리하고 민생 국면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당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둘째,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입니다. 여러 차례 진행된 당내 논의 과정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범죄 사실이 소명되었다거나 체포동의안에 찬성하자는 주장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국회의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여 당론을 모을 필요도 없이 당의 총의로 부결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무기명 투표라는 가면 뒤에 숨었습니다. 비겁합니다. 정당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망각한 행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셋째,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한 야당 저항권의 포기 선언입니다. 저들은 야당 대표를 표적삼아 민주당사를 포함하여 339번의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60명 이상의 검사를 투입해 전방위적인 야당 탄압을 가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탈북 어민 북성사건으로 정의용, 노영민, 서훈, 김연철 등 문재인 정부의 고유 인사까지 기소하며 야당 말살의 마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탄압에 맞서 일심동체로 투쟁하는 것은 야당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제 무엇으로 검사 독재 정권의 야당 말살, 문재인 정부 인사 탄압에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야당 저항권을 포기한 행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넷째, 당과 지지자들에 대한 배신입니다. 민주당은 외부의 탄압에 맞서 단결하여 투쟁하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77.77%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었습니다. 지금도 압도적인 당원과 지지자 모두 이재명 대표를 무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당대표를 검사 독재 정권의 손아귀에 넘겨줄 권한은 의원, 개개인에 잊지 않습니다. 거짓과 허위로 날조된 가짜 문서인 체포동의안에 면제부를 준 행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 형상 앞에 당당하십니까? 시대적 대의와 명분보다 자신의 안위에 대한 불안이 앞섰다. 아니라고 할 자신이 있습니까? 너무도 엄중한 일입니다. 우기명 투표 장막에 숨어 진실을 은폐할 일이 아닙니다. 당원 동지께 부탁드립니다. 우기명 비밀투표라는 제도적 한계로 실체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황망하고 참혹하지만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명단을 임의로 만들어 유포하는 행위를 중단해 주십시오.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집니다. 우리는 단결된 하나의 민주당으로 거듭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번 일을 기회로 당을 일신하고 더 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나갑시다. 내부에서 치열하게 토론하되 결정된 것은 민주당의 이름으로 힘있게 추진합시다. 더불어민주당은 큰 틀에서 작은 차이를 극복하는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진 정당입니다. 불의에 목숨 걸고 싸워 민주주의를 지켜왔고 서민과 중산층의 든든한 물타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다시 하나 된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원회 지역위원장 협의에도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입장문은 저희 전국의 지역위원장 86명이 동의하고 연서명에서 발표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